여기서 일 시키고 있니? 이거 우리 엄마 손맛인데 이거?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대만이 밀크티로 유명하다고 소문이 나 있잖아요 근데 주유도 엄청 맛있습니다 엄청 맛있어 이 똥장도 진짜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은은하게 달아가지고 주유 맛이 진짜 맛있어 자 이제 우리 메인을 먹어봐야죠 그래 그래 뭐부터 먹어볼래요? 얘가 너무 궁금해 이 깨 붙어있는 이 빵 이게 캐러멜빵인데 되게 맛있을 것 같아 먹어봐 손이 뻥 뚫렸네 우리나라 궁갈빵 있죠? 궁갈빵 안에 꿀을 더 잔뜩 바른 느낌이야 되게 달달해 중국꽃떡인데 되게 바삭한 중국꽃떡 느낌이야 그리고 약간 식감이 패스츄리랑 비슷하고요 참깨가 씹히니까 엄청 고소하고 아무튼 엄청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두 개 시키길 잘했지 이거 그만 먹고 다른 거 먹어야 될 것 같아 안 그러면 다른 걸 못 먹을 것 같아 일단 다 먹을 거야 이거? 이거까지만 먹을게 아 오케이 오케이 화나게 해줄게 응 미실레인 맛집이여가지고 안 올 수가 없었어 저 때 바삭함이랑 이 조합이 미쳤어 약간 핫폭 입맛에는 잘 만들었어 너 오프닝도 안 찍었어? 오프닝 찍을 시간도 없이 지하철에 올라왔더니 줄이 난 이거 다른 줄인 줄 알았거든 근데 여기가 지금 저희가 아침을 먹으러 온 푸안도우장 앞인데 줄이 벌써 어마어마합니다 나 이 시간에 오면 줄 없을 줄 알았거든 여기가 12시 반까지 밖에 안 하거든요 난 이 시간에 오면 좀 덜 할 줄 알았는데 맞네요 근데 여기가 미실레인 맛집이여가지고 안 올 수가 없었어 아 그래? 그래도 이렇게 좀 회전율이 좋다고 해가지고 금방 금방 들어가지 않아 지금? 어 맞아 맞아 아 저희가 아침밥만 모아서 찍는 이유는 설명 안해도 되나?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? 다 아시죠 여러분? 여기 아침 엄청 맛있는 거 그래서 안 먹으면 약간 손해보는 느낌이야 저희가 저번에 데마 왔을 때 아침을 먹기는 먹었는데 촬영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걸 못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아침밥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영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아침을 안 먹는 저로서는 좀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네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 오늘 밤에 살펴봐 들어오는 엄청난 영상으로 좀 이 분이 다리는 비해서 일부, Espero 또 하자 제가 바로 쪽으로 머물고 다음번에 살게 해줄게 오늘 아침에 엮을 잡아놓으면 받아봅시다 네, 안녕하세요 네, 여기가 껴 첫번째 3151 시시해 여기 앉을까? 몰라 일단 자리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다 흘렸어 너무 많이 시킨 거 아니니? 줄을 이만큼 섰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돼요 근데 일단 앉을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어 여기 앞에 분 다 드신 것 같거든 여보야 생각보다 너무 푸짐하다 아니 줄을 이만큼 오래 서가지고 먹을 수 있을 때 약간 먹어줘야 됩니다 약간 그런 심리가 생겨 그치? 와아 이거 지금 우리 엄마가 해준 맛이다 이거 진짜 맛있다 주유 엄마 엄마 왜 여깄어? 어머니 여기서 일 시키고 있니? 근데 이거 우리 엄마가 쓴 맛인데 이거?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대만이 밀크티로 유명하다고 소문이 나 있잖아요 근데 주유도 엄청 맛있어 어 엄청 맛있어 이 똥장도 진짜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은은하게 달아가지고 주유 맛이 진짜 맛있어 자 이제 우리 메인을 먹어봐야죠 그래 그래 뭐부터 먹어볼래요? 얘 나 얘가 너무 궁금해 그래 이게 깨 붙어있는 요 빵 이게 카라멜빵인데 되게 맛있을 것 같아 먹어봐 속이 뻥 뚫렸네 우리나라 둥갈빵 있죠? 어 둥갈빵 안에 꿀을 더 잔뜩 바른 느낌이야 되게 달달해 중국꽃떡인데 되게 바삭한 중국꽃떡 느낌이야 음 이게 약간 식감이 패스츄리랑 비슷하고요 참깨가 씹히니까 엄청 고소하고 아멘트 엄청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다 응 진짜 맛있다 두 개 시키길 잘했지 이거 그럼 먹고 다른 거 먹어야 돼 안 그러면 다른 걸 못 먹을 거 같아 다 먹을 거야 이거? 이거까지만 먹을게 오케이 오케이 허락해 줄게 그 다음에는 딴빙이라고 하는 계란 팬케이크 같은 거예요 연어 한번 먹어봅시다 이거는 보기에는 좀 평범해 보이는데 안에 이렇게 계란이랑 무슨 한 전 식감 쫄깃쫄깃하고 맛있다 맛있어요 계란 맛이 확 느껴지는 게 맛있네요 겉 때문에 약간 떡 같은 식감이야 되게 쫄깃한 식감이고 근데 아래는 파 넣고 계란말이랑 그 맛? 맞아 맞아 근데 이 두 개 조합이 기가 막히네 맛있어 응 이번에는 메인 진짜 메인 두유로 이거를 한 번 해 주자 응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? 이걸 어떻게 먹어야 돼? 이거 지금 발사하기 일부 직장인데 이거 그냥 하나씩 꺼내서 먹어야 되나? 그니까 일단 요거트하고 하나씩 끊어서 먹자 뭐 이렇게 두유에 찍어 먹으라마 이런 얘기가 있던데 고기에 찍어 먹으라고? 두유 두유에? 한번 찍어 먹어봐요 나 정확하게 어떻게 먹는지는 방법은 모르는데 진짜 우리 옛날에 그 막 초장마차 같은 데서 막 튀김 같은 거 팔았을 때 그 껍데기 맛인데 나 그 말 하려고 그랬어 응 우리 엄마가 먹지 말라고 했거든? 옛날에 먹었던 거 약간 되게 뭔가 몸에 안 좋을 것 같고 막 누린내 나고 막 그런 느낌인데 얘는 되게 건강한 맛이야 응 진짜 딱 그 맛이에요 오징어 튀김 보면은 튀김 겉옷 있잖아요? 딱 그 맛이에요 옛날 오징어 튀김 저도 응 두유를 찍어 먹어야겠네요 약간 달달하니 더 맛이네 내가 봤어 두유 이렇게 현지 사람들은 두유 찍어 먹는다고 했어 근데 여기에 이렇게 감싸져 있단 말이죠 응 이 말인즉 같이 먹으라는 말 아닌가? 한번 먹어볼게요 맞아 응 고소해 고소해 응 이 겉에 있는 빵이 좀 두꺼워서 씹기가 좀 힘든데 고소한 맛이에요 그치? 빵이 진짜 맛있다 응 약간 바게트? 응 로우티야오가 이렇게 안에 들어있어서 바삭바삭한 식감이 더 훨씬 좋은데 응 아침 먹는 곳 치고는 줄을 너무 길게 서가지고 야 이거 추천을 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국 시간이 되신다면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대만 오면은 꼭 한번 맛봤으면 좋겠는데 응 가격도 이렇게 다해서 어 240달러야 어 저념에 뭐가 제일 맛있죠? 아 저는 요즘 달달한 게 너무 생겨가지고 이거 아 달달하니 맛있네요 얘가 1등입니다 여기 안에 캐러멜 시럽 메이플 시럽 이런 게 들어있어가지고 겉에 바삭함이랑 이 조합이 미쳤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주유랑 이 계란빵이랑 요고티야오랑 일단 먹은 다음에 이 빵은 싸가 싸가서 커피랑 먹으면은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음 무슨 말인지 알죠? 응응응 대단하니 커피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응응 각자의 매력이 충실해 지금 응응 원래는 이렇게 많이 시킬 생각이 없었는데 저희가 한 30분 가까이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보상심리 때문에 이렇게 많이 시킬 수밖에 없어 시간도 없고 두 번을 못 올 것 같으니까 그냥 많이 시켰어요 여기서 다 먹고 일 없이 떠나면 근데 많이 시킬 잘한 것 같아 너무 맛있다 특히 나 이거 하나 더 시킨 거 마지막에 너무 칭찬해 내 자신 너무 칭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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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잘했어 사는 분들은 죽고 드시고 한 해 좀 보니까 근데 후기가 맛은 있는데 막 줄서가 먹을 맛은 아니다 막 이런 말이 써 있었거든 근데 그거 있잖아 미슐리엔을 지금 몇 개를 받았지? 22년도까지 궁금한 거야 근데 나는 100점 100점이요? 응 저희가 말하는 건 저희 기준에서 100점이라는 거니까 그 부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명 중에 8명은 만족하지 않을까 하는 맛이에요 근데 우린 너무 맛있다는 거지 응 너무 맛있는데?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? 나한테 안 껴 먹고 있는데 저거 이제 마지막에 한 입이야 마지막까지 안 받을 거야 입가심? 딸 이용해서 쇼핑 좀 했습니다 커피도 샀고요 아 그리고 한 가지 정정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음 고기죽은 리필이 아니었어 한 그릇당 15원이었어요 15원 근데 리뷰에는 다 리필을 해준다 막 이렇게 써 있었는데 그럼 그 사람들 또 다 속은 건가? 그렇지 다들 착각한 건가 봐 메뉴판에 가격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리필인 줄 알고서 돈 낸 거야 그런가 봐 네 한 그릇당 15원을 내야 된다 네 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여기까지 아침 식사 맛집 투어 끝 즐거운 여행 하시고 아침 챙겨 드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